미국과 러시아, 중국, 영국,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성명에서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가 재차 연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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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